전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계속 우릴 방해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천지, 나와라! 이용사, 이것을 찾으러 왔나? 역시 천지의 짓이었어. 감히 나에게 대결을 신청하다니, 너의 결투를 받아주겠다. 뒤에서 공격하다니, 오늘은 결판을 짓겠다. 최선의 기운 중간! 검은 망토야, 바람을 막아라! 이 용사, 하늘에선 정말 강하군. 그렇다면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 아무도 모르게... 천지, 도망간 거냐?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겠다. 이제 우릴 더 괴롭히지 말라고! 그냥 돌려붙을 수 없지. 오늘따라 구름이 왜 이렇게 많지? 그만 돌아가자. 슈어어어! 버림없다! 천지! 이 용사, 각오해라. 천지, 대체 어딨는 거야? 천지의 구름 공격이야. 천지가 구름으로 변신한 것 같아. 이 용사가 위험해. 우리가 도와주자.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구름에는 바람으로 맞서야 해. 구름에는 바람! 바람! 쪘어! 어? 오! 아니, 나의 구름 공격을 바람으로 막아내다니! 순하다! 오, 한글이야! 쪘어! 한글을 찾았어. 어서 한글을 가져가자. 응. 순서라도 흥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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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꾸라, 한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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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한글은? 못 찾았어 대체 한글을 어디에 숨긴 거야? 온통 종이 조각뿐이야 어? 한글이야 어? 내가 태극봉으로 종이를 날릴게 주어억 우리가 찾는 한글부지런하다야 어서 한글을 찾아가자 소설아 천지? 한글 부지런하다를 찾아내다니 하지만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 한글이 보이지 않을 테니 종이! 앞이 안 보여! 저리 비켜! 소용없다! 오오오! 조심해! 이러다 당하겠어! 시간이 없어! 천지의 한글 공벽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종이에는 가위로 맞서자! 종이에는 가위! 가위! 지금이야! 아니! 나의 종이 공격을 가위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한글 부지런하다가 파괴됐어!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 수 있지! 응! 소설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도와주! 절차! 부지런하다! 저장 완료! 우진 롯하사! 사막이야! 이건 천지가 남긴 어둠의 흔적이야! 검고 불길한 기운이 가득해! 조심해야겠어! 한결 용감하다야! 한결을 가져가자! 천지? 야용사, 겁도 없군! 이 위험한 곳에 제 발로 오다니! 나는 용감한 한결 용사! 한결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한글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모두 빨려 들어갈 테니! 구멍! 구멍! 저 구멍은 뭐지? 저건 블랙홀이야! 저 구멍에 한 번 빨려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강력해! 강력해! 한글도 빨려 들어가! 도와줘! 야용사! 야용사! 태극봉을 잡아! 도와줘! 으악! 으악! 어! 이 용차! 내 손을 잡아! 길어다 다 빨려 들어가겠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구멍에는 뚜껑으로 맞서야 해! 구멍에는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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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글 방어에 성공했어! 한글도 무사해! 아니, 나의 구멍 공격을 뚜껑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돼! 한글 용감하다가 파괴됐어! 내가 부메랑으로 요를 쓸게! 하! 들어와! 한글! 하! 하! 용, 감, 하, 다! 용, 감, 하, 다! 저장 완료! 용, 감, 하, 다! 용, 감, 하, 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꾸라, 한글! 안공검해요.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아이야, 어서와라. 어? 천지의 성에서 한글의 기운이 느껴져. 보려라! 투시! 어? 성 안에 한글이 있어! 가자! 한글이야! 이렇게 쉽게 찾다니. 어서 가져가자. 응. 어림없다! 찾은지! 너희는 한글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내가 한글 공격으로 방해할 테니. 자물쇠! 자물쇠로 잠가버렸어! 소용없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자물쇠에는 열쇠로 맞서야 해. 자물쇠에는 열쇠! 자물쇠에는 열쇠! 열쇠! 자물쇠와 같은 모양이야. 어서 열어보자. 응. 이렇게 모양을 맞추면. 열렸어! 어서 한글을 가져가자. 이렇게 모양을 맞추면. 열렸어! 어서 한글을 가져가자. 열어볼 수 없어! 안 돼! 한글 궁금하다가 파괴됐어. 내가 태극봉으로 의를 쓸게. 훗! 훗! 한개도! 쫓! 훗! 쫓! 훗! 쫓!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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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야. 제일 샘 뿅망치로 한글을 찾겠어. 잠깐! 제일 멋진 태극봉으로 한글을 찾을게! 내가 왔어! 제일 빠른 부메랑으로 한글을 찾을게! 내가! 오늘도 함께 한글을 찾아야겠는데? 우리가 뭉치면 더 큰 힘이 생기지! 맞아! 우와! 이렇게 크고 무성한 나무는 처음 봐! 나무 속을 살펴보자! 그래! 조심! 어? 저기 한글이 있어!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왔군! 헛! 나와라! 한글이! 그런데 한글이 파괴됐어! 제의 애가 없어! 이 용사, 우리가 애를 쓸 수 있어! 준비됐지? 준비됐어! 응! 다 잃어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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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이가 만나 에 에이 천지 한글 제의를 찾아내다니 하지만 한글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대포가 작동하지 않을 테니 고장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어서 한글을 완성해야 해 응 하나 더 대포가 고장났나 봐 천지의 한글 공격에 당하고 말았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고장에는 수리로 맞서자 응 고장에는 수리 수리 다시 해보자 응 바나봐 바나봐 지은씨 배를 만나 제 지은씨 배를 만나 지은씨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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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이야? 그런데 이건 이용사가 출동해야겠어 이용사, 숲에서 통나무를 찾아 응 어? 정글이야 통나무를 찾아가자 쪼어 통나무는 어디에 있지? 어? 저기 신기한 동물이 있다 오, 엄청 느리게 움직이네 야용사에게 물어봐야겠어 야용사, 저 동물의 이름은 뭐지? 나무늘보야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움직임이 느려서 나무늘보라는 이름이 붙었어 아, 나무늘보야 안녕? 어? 아, 안녕 이용사,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차, 한글 찾는 걸 있다니 통나무가 어디 있다고 했지? 그건 어림없다! 천지? 이용사, 너는 한글에 있는 곳에 갈 수 없다 야용사의 설명을 듣지 못할 테니 빠르다! 늪을 따라오면 김통나무가 있어 통나무 안에 한글이 있을 거야 뭐라고?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 다시 말해봐 늪을 따라오면 김통나무가 있어 통나무 안에 한글이 있을 거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천지의 빠르다 한글 공격에 당하고 말았어 그렇다면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빠르다에는 빠르다에는 느리다로 맞서자 빠르다에는 느리다! 다시 잘 들어봐 늪을 따라오면 긴 통나무가 있어 통나무 안에 한글이 있을 거야 아, 알려줘서 고마워 쪼어엇 헛! 이용사, 여기야 응 여기 좁고 기다란 통나무 안에 한글이 있어 어? 한글을 찾았어 헛! 나와라 한글! 아니, 나의 빠르다 공격을 느리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으흐흐 하하하하 이 용사, 야 용사, 괜찮아? 응, 난 괜찮아 근데 한글이 한글 왜가 파괴됐어 외를 쓰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응, 준비됐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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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아! 이! 애! 비쳐! 아! 아와 이가 맞나? 에 포 합체! 어... jun 에! 가라! 가라! 오와 에가 맞나? 왜! 지어! 벗! 벗! 왜! 저장 완료! 네! 코끼리아! 왜 그래? 혹시... 그래? 어? 이런... 똥을 못 누고 있어! 코끼리아! 채소를 먹어봐! 똥을 누기 쉬울거야! 아직이야? 그럼... 배를 만져줄게! 뿅망치로 똥기를 따라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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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직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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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한글 아직을 찾았어! 코끼리아 고마워! 전지? 한글 아직을 찾아내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너는 한글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쭈욱! 방해! 어? 안돼! 그건 귀한 똥이야! 아... 쇳동구리가 한글 찾기를 방해하다니!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한글로 맞서자! 방해에는 도움으로 맞서야 해! 방해에는 도움! 쇳동구리아! 한글 찾기를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 도움! 쇳동구리아! 고마워! 저 세상에! 안돼! 안 돼! 아니! 나의 방해 공격을 도움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을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우리가 왔어! 한글은 무사해? 한글 아직의 이가 파괴됐어! 그건 문제없어!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응! 헛! 나와봐! 한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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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